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안에 또 그룹이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룹 안에 또 그룹이 있어요. 나눠진다고요. 네. 그런데 진정성 있는 사람과 우리들과 정말 진정성 1도 없어. 그냥 코스프레만 하는 애가 있어. 자기 입으론 코스프레가 아니래. 그런데 그 코스프레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자였죠.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시간을 함께하는 자가 시간을 가질까요? 함께하는 자. 선생님은 지금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쟤는 얼마까지 있게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있는 동안에 진심이에요. 그럼요. 여기서 하나라도 더 배우면 분명히 다른 곳에 가면 아까 봤을 때 일반부. 거기서는 뭐 거의 가지고 놀겠죠. 그렇죠. 그런데 풀어들 사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풀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배우는 속도가 빠른 것보다 운동 원리를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응시키고 계신 거예요. 로미는 어떻게 보면 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술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한의예요. 그렇죠. 인생이고. 자 오늘 마카라 선생님 인터뷰였어요.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자기 얼굴이 나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를 욕하시는 사람이 많은데 저를 통해서 완전히 욕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또한 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댓글 같은데 멘탈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유튜브는 너무 프레임에 짜여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 그때 인기가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가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유튜브를 보면 각자의 컨텐츠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마오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남기려고만 하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를 보는 인간들이 욕하는 인간들이 관심 있는 인간들이. 제가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인 걸 모르는 거죠. 그 옹달샘이라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너무 깨끗한. 너무 깨끗해서 살 수 없는 거죠. 송사리는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옹달샘같이. 꿋꿋하게 맑게 있겠다. 로미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원장님한테. 로미를 떠나면 난 쓰레기다. 배드에서 로미를 하겠다. 배드에서 성만 하겠다. 저 밥 먹으러 가면 쓰레기예요. 밖에 나가면 싸울 일도 하고요. 한다고요. 근데 로미 앞에서 절대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강해 보였던 내가. 선생님도 강한 얼굴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여기에 많은 얘기를 봤죠. 이야기. 환경을 많이 봤죠. 힘든 상황도 있고요. 또 그 힘든 속에서 기쁨도 있고. 그걸 신호애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선생님도 여기서 배우셔서. 나가서 로미를 확산시키는데. 아니면 혹은 선생님의 테라키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주 출연을 하셔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이들은 실력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굳이 혓바닥과 손가락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크 하나 선생님이었고요. 자 인사.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서. 저만의 기뻐.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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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